그 와중에 내가 아까 쏜 애들은 나오지도.. 아니 죽지도 않았네.. 참.. 아 그 중앙에 크로스에 좀 거슬리는데.. 왼쪽에 이거 열어요? 내가 열어요. 여기 문 열리면 애들 나올 거예요. 인터넷 열려요? 뭐야 또 닫아서 뭐.. 열렸어요? 열렸어요. 이 당전! 아.. 내가 세 번 눌렀나보다. 필버. 아 인캠에서 나왔던 거기네. 야 프렘 57. 아 굴든 나 하베스트 조져가지고. 어 뭐야. 땅콩이. 우아한 자세. 섹시하네. 섹시하네. 겨물 나온다. 이제 안 나온다. 나온다 또 나온다. 오른쪽. 오른쪽. 뭐야 저 미친거. 뭐야 저 미친거. 머리가 처박혔어. 어디있다 여기. 비밀번호 없어요? 비밀번호 1 5 4 0. 1 5 4 0. 엔터. 오픈. 모이라.. EMP. 히치 안해놨구나. 어? 체력되세요. 하이든. 모였어 모였어. 문 열게요. 여기부터 총. 그 다음에 어디야? 나 여기부터는 모르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 여기 여기. 이미 얼었으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아 거기야. 안에 들어가는.. 돌아가는 거는.. 이제.. 저기.. 비밀번호 없었을 때. 바로 코앞에 비밀번호 없었을 때. 풀버스트 해야겠다. 아래층은 뭐 없어요? 아래층은 나중에 가는데. 네. 어.. 여기.. 가까이 붙은 거는 뛰지를 못하네. 아 깜짝이야. V? 언제 왔어? 문 들어갈 때 한 명 늘 치는 것도 있어. 키워드러져 하면 돼. 쏴야 돼.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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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더 있어요. 3석.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더 보인대. 크리어. 하자. 개치워나. 차단기 한 번 건드리면은 가스 글부 뭐 어쩌저쩌저쩌다고 해요. 만약에 가스 글부는 출신이면 할 테니까. 아 좀 비켜봐. 네. 클릭하세요. 일단, 아요. 감도 왜 이래. 아래에 감도 왜 이래. 거기다. 문에 감도 왜 이래. 아인데. 아, 안돼. 조잡다아! 살려줘! 어이, 떼떼떼떼떼. 아, 아, 잠깐. 뭐야, 끼였어. 아, 됐다. 상티어 잡을 거니까 너무 멀... 하중히 키웠는데. 이겼으면 할라나? 상티어는 깔끔하게 이겼으면 낫겠다. 야, 조작이 X같다. 하하. 이 쪽에 사장아. 하하. 하하. 밸브? 네, 밸브 끝났어요. 어, 아까 제거 안되고. 돌아가요? 퓨즈박스 아까 전에. 올리고. 아. 가면 돼. 팔로우 디어. 로우 디어. 나 지금 팔로우 디어 다이어티어 왔어. 이거 저격, 총 없는 사람 이거 먹었는데. 에? 어디? 제목총. 총 없는 사람인데. 저격총 있어가지고. 어디 있어요? 저기 퍼프 있잖아요. 오오. 없지는 않은데. 단발. 없지는 않은데 바꿔놔야겠다. 돌아간 길에 다시 바꾸면 되겠지. 타님 먼저 맞았대. 에? 먼저 맞았대요. 뭘, 그거야. 팀 많이 맞았을때 저게 나는. 아니, 떨어졌을 때 약간 낙사 데미지. 아, 낙대? 오늘 언제 피치해주려나. 그럼 내려가요? 어, 내려가요? 네,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쪽 아니야, 내려가요. 이, 이쪽으로. 아, 손 너무 싹. 이미 눌렀어. 이미 눌러가지고 물 다 빼놨어. 여기, 여기, 여기. 밑으로. 여기, 여기. 여기, 이픽 패치 다 시였나. 어이씨. 마우스 감도가 너무 정신인데. 영저. 애들이 타격하는데 왜 이렇게. 들어와. 하나에 들어온다고요? 타격하고 있는데, 아시아이 막 막아야 돼 아, 막 같이 쐈었네 앞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파산이 들어오는 새끼도 있고 아, 일단 쐈었네, 계속 앞으로 들어와 난 오른쪽 벽에 붙어있어 거슬릴 이유가 없어 나는 이놈의 중국인이 네, 중국인 있어요 첸이라고 있어요, 첸 아, 잘 모를 땐 추츄레님 따라가는 게 최고지 이거 아까 거기구나 맞죠 거기라뇨? 아까 맨 마지막 시작할 때쯤 거기 아니에요? 아닌데요? 다른 지역인데 아직, 완전히 아직 아니라고? 아, 권총을 바꿔버렸네 어, 또터빈 저거 위에 시킨 거 아니에요? 킨 거 아니었어요? 안 시켜요 나무로, 내가 해갔더래 지금 추가로 들어와 있는 세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하고 파야 된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두명은 아는 사람들 아 스케일 5, 스케일 550 저분 아, 총 하나 더 있다 중국인도, 저거 뭐냐 아까 있던 애네 쟤요? 첸? 네, 첸 다 끝날 때쯤 좋네 로크담씨, 첸 야, 수조다 빠져보세요 안 빠지는데 안 빠져요? 이걸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점프력이 그만큼 안 돼요 로크담씨, 거기 아니에요 네? 1층, 1층 아니, 얘가 길막하고 있는데 돌아서 와요, 뺑 돌아서 그냥 아, 됐다 너무 먼걸 스컬 혼자 홀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스컬 프랑스인으로 있더라구요 스컬필에는 빵스인이라고? 예 야, 뭐 핑이고 뭐고 신경도 안쓰네 서버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프랑스한 새끼와가지고 렉걸리는 거였어? 얼마나 망 게임이면 야, 새끼가 말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재밌어, 벌써 놀지 MC 발적이 내렸고 올리지말고 발적이 감전되니까 아, 뭘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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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뭐요? 물음표 뭐 있었어요? 누가 또 발전기 올렸어 또 아 미친 어 누가 올렸데? 몰라요 누가 발전기 또 올렸어 물을 바디바디디 전기 오르는거 보니까 응? 근데 왜 저희 안 죽었는데? 네 물이 안 죽고 그냥 넘어 넘었는데? 아니 그리고 앞에도 저거 있었어요 PMC게 PMC래 쟤네 경비 감전되는데 이거 뭐야? 와 이거 총으로 부서지는데? 완전히 징같아 왜 끌려? 올라갈 때 애들 아까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있다 세 마리 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좀 격전이 일어났고 전판에서 있다 있다 산탄 이거 단발로 쏴 산탄 있는데 산탄 그 총알이 겁나 작게 있어요 아니 스컬이요 풀버스터로 해야지 산탄 아니 단발로 써요 단발로 쓰는게 좋죠 산탄 좀 있네 산탄 총은 그 장탄도 되게 적게 있어요 40파리밖에 없어요 쟤네 발사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냥 뭐야? 와 이거 몇파리 해고 15파리네? 어떤가요? 작건이요? 작건 15파리인데? 응? 총알 탄척 산탄은 약 40파리 산탄이 8개라는거에요? 그냥 저게 8개라는거에요? 다운타만 8발인거에요 말.. 말자리로 8개 있단소리 아냐? 응 지금 10개짜리가 있다는 10개 16개잖아 여는 왜 저 바깥에서 눌러 안에서 누르면 되는데 받아버린거에요 그냥 왜 떴는지 모르겠지만 우빙 땅이 안 꺼지게 조심해요 가까이 붙어주면 땅이 꺼져요 한사람은 아 에이스면요? 에이스면요 아 그래요? 와 고렌버그도 있어? 네 땅이 꺼져가지고 떨어져요 그 자세 왜 저래? 오른쪽 오른쪽 조심조심 방금 전에 뭐 실례식 보였어 앞에 있어요 어 저 왕이 뭐 이제 어딜 좀 더 좋은데? 어떤 컷 안속성 뭐야? 또한 데? 왜 이거 왜 다 열려? 화장실이 화장실에 이렇게 쓸데없이 봉을 들였는데? 깨끗해요. 화장실이 화장실 진심인가 보죠? 어 저 신발 신으면 뭐 하나 지나나? 아니야. 앞 어 여기 에이..에..저기 있다. 에이아이 있다. 엇? 갔나? 엠포 엠포 어디요? 창투리 아이아이 아 이걸네? 여기 있다. 뭐야 여기 와 통왔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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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저. 어 잡았는데? 아아 먼저 왔대. 죽었어요 저는. 어디서 지적이지? 지번지점인가? 총알이 없어. 총알이 보자 나는. 체력이 없네. 어 가까운..가까운 애다. 뭐야? 로미는 왜 쟤는.. 아 그것도 괄호 옆에다 다행이다. 이거 인정하네? 화장실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인거지? 쟤는 왜 여태껏 잠수하려고 따라 다들 어디가느냐고.. 트위스트 치는데? 아이씨 아무도 안 봐. 그렇게 당해놓고서. 아 파다시기 있잖아. 아 파다시기 있잖아. 이 면이야. 여기? 뭐야? 이거 봐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문이 닫혀있는.. 열려있네. 닫혀있는거 같은데 열려있네. 열려있네. 열려있데. 열고 지나가봐요. 어 뭐야? 갓게임. 사장님 와봐. 야 군사장님 문 닫혀있어갖고. 이거 이거. 그냥 뚫려요. 닫혀있어갖고 문 왜 안열리지? 이러면서 그러는데. 여기 아마.. 글록 있을거래 글록. 여기 있다. 글록? 이 로그 중간에 그냥 저기 오는데요? 네 저기 있나본데. 아이고. 왠쪽왠쪽왠쪽. 눈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 워워워 그거 떨다네. 에이 에이 cp가. 대팔 받은거 같은데. 잡았다. 와 죽겠다. 물론 여깄네. 잠시만 무기를 써야지. 무슨 소리야? 어 나 마우스 병신이야. 어 여기 무슨 문양이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문양이 본인이면 뒤에 저기 있다고. 그럼 뒤에 저기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 거기 말고. 있다가 받아보면 그 문양이 있는데가 있어요. 바닥에. 딱 근데 거기 올라가면 갑자기 저기 나타나. 아니면 이쪽 같은데? 여기 여기. 계단 올라와야 돼요? 여기 계단 있어요. 반대편. 반대편? 네. 아 저기. 이거 측면조준 어떻게 정면조준으로 바꿨는지 모르는거죠 그럼. 예. 단축키 봐야 되는데. 사격전에서 안해봤어요? 키 있는데 그거. V키라고 되어있는데. V라고요? 예. 아니 왜 근접공격 같은걸 하냐? V 지금. 무기 누르고 V 누르면 기울이잖아요? 무기 줌 상태에서. 아니요. 그냥 뒤로 빼요 좀. 아니요. 꾹.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꾹 누르고 있어봐요. 줌한 상태에서 꾹. 컴퓨터 어디갔어? 컴퓨터 어디갔어? 컴퓨터 어디갔어? 하나. 됐고. 카운터 끄다가 걸렸어. 컴퓨터 끄다가 걸렸어. 올라? 볼루. 어디야. 어 저기있어. 3층. 3층. 2층이네. 와 뭐야. 뒤에. 내려왔어요. 바로 밑에. 니 언제왔어? 리스프레스 갑자기. 아래층이야. 위에있다가 내려왔어요. 여기가 어디야? 그거 앞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와요. 클리어? 클리어 아니에요. 좀 더 있을꺼에요. 뭐야. 뭐. 하 as- 뭐 마 emphasis. 왠 아픈에. 내 맞았어. 구할여. 후단은 여기 먼저야. 아까여 그쪽으로 하나. 개장전. 뭐야. 철동 드라이버 있어. 여기 AR. 여기에 AR. 네, 쪽에. 아 여기도 있는데? A, AR에? AR에 여기 하나 있어요 들어가서 요쪽 저 파란... 파란대 이쪽에도 AR 하나 있어요 야? 같은 거일 것 같은데? 그럼 바로... AR에요? AK 위생이 긴 거예요? 아니면 M4처럼 긴 거예요? M4 라기보다는 M4이게 피카틴이래 좀 날들게 달린거 HK416도 결과적으로 M4라니까 똑같네 같은거요 같은거 같은거 하이드님이 얘기해줬던거 저건데요? AK이 준대 이건 AK주라고요? 왜? 이거 갈릴 아니에요 갈릴? 뭔가? 괴물소리난다 똑같은거에요 이거 똑같은거래 누가 HK416이래 이거 양쪽에 다 AK 주네 괴물은다 괴물은다 괴물 괴물 관통한대 양전 도와요 도와요 괴물 구 칠 메 렉 굳 흘렴 아 점파해던가 RP5 MP5 있던 자린데 적권 아툴 담긴거 같아요 여기 있다 서류찾아있네 서류 서류 밑바닥에 있어요 1층에 확인 아니... 바닥 말고. 그... 케빈 앱 같은 거예요. 케빈이? 예. 선반대에 있어요, 선반대. 선반대에... 일단 줍고 있는데, 저도. 아, 그거 찾아야 돼? 이쪽은 설철이 안 보이는데, 거의. 이쪽은 다 찾을 거야. 여기 바닥에 하나 있네. 됐다. 완료. 거기요? 완료 됐어요, 완료. 오케이. 파인트 데이프 쇼와이프. 저거는 박스로 있어, 박스에. 박스에 막 스마일 그려져 있다니까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먹으면 돼요. 이미 애들은 다 먹었나 봐요, 저거. 저거. 애들이요? 음, 차일드 있어요, 차일드 거. 차일드, 저거. 선물인지 뭐. 여기 아니잖아.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여기. 따라와요. 내려갔는데. 여기 아니네, 반대쪽 이래. 여기 리액터고. 응? 리액터래, 저기. 이상한 문양인대고. 네, 거기로 가서 오른쪽. 여기 아까 애들 나왔던 걸로 그러는데. 오케이. 어. 리액터 점프한다고 총을 쏘네. 어, AK. AK.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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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왔어요 저기도 문이 있었네 니 이걸 왜 열어 열양양이 열었어요 경비들이 걔들이 여는거에요 부쌌어요 부쌌어 온다 아 나 보증장점 개썩었어 여기 하나 더 있네 에이케 같은걸까요 내려가야되요 네 내려가야되요 여기 뭐가 있는데 저 다들 위를 봐요 위를 보이는게 아니고 저거 아 열리네 게임 라이터 때문에 A로 플레인 A냐 B냐 SC 빼고 계신거죠 A로 가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보이는데 플레이만 어떻게 됐으면은 조심해요 하이디님 아 저거요 둘 둘 다 나 장전 아이고 아 근데 찬양이 없네 잘났어요 어차피 너무 쑥 들어갔어 천천히 그냥 좀 없이 없이 깎고 들어갔어요 니는 아 자꾸 기둥이 끼어가지고 아 저절빨이다가 차라리 얘를 넘어가지고 가면은 안 쏠줄 알았는데 어차피 저 위에 에레르기 있으니까 쏴버리네 아 거쳐나갔다 엠지 있어요? 네 옥상에 저 엠지 있어요 거울어놨다가 탄염이랑 같이 죽었어요 사이좋게 야 나 눈이 안좋는거 사이클 얻얼리있어요 그 왜 골드님은 들어와가지고 마이크 꺼놓고있어요 아 으악 팀킬 당했어 엥? 팀킬? 그 적군이네 적군 앞에는 네 적군 엄청나추기 범세임자네 어 머신한 루이가 안보이지 흠흠 아니 그건 켰어 저거 미리 터뜨리고 지랄이네 저거 버거 걸려가지고 형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어디있어요? 어디에요? 엠지 엠지 거기요? 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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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클이 어디있지? 여기가자? 어 제작단이 있는데 총 어디있지? 총 요거 하나 있고 엠지 엠지는 보이진 않네 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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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장은 총이 급해서 허 저렴 동생 irm 아 여깄다 LMG 여깄어요 네 거기있어요 난 LMG로 바꿔야지 이제 사냥을 해볼까 좀 이거 Bueno 鞭 저하게 Spring 소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팔로우디어 SMZ도 여깄네요 아 근데 암컷? 여기 총 다 있는데? 미친 우디어 스컷 우디어 일문은 왜 열려있어? 어 눌렀어 벌써 너 이거 어떻게 되는데요? 타치배드야 근데 몰려오는데 저거 준비 안하고 가면 너희들이 와르르 붙여와가지고 밑에 존나 남파 안하면 되지 뭐 이건 잡을 수 있구나 뭐야 오 탈출? 예 타치로 해야되요 타치로 가고있어요 와 미친 졸라마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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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라 곳곳에서 뭐 지자리야 내 방에 아 지들 서버도 있으면서 핑도 잘 나오는데 왜 굳이 여기 핑 다 올려놓은거야 저 중간 한명은 한국인인데 대놓고 거기 아닌데 여긴데 내 방으로 와 아니 러시아 사운드 왔어? 뭐야 러시아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렉걸려서 렉걸려서 짱캐랑 우섭이 뒤로 가는중이에요 짱캐랑 우섭이 뒤로 가는중이에요 안 꺼졌다 하나 워시아사 하느님 뒤로 와 뒤로 옆에서 도와 워시 조정경리만 가져올거 에려니리라고 조정경기 딱히 필요없긴 한데 죽어서 삼지를 바꾸고왔다니깐 양전 정면요 정면 측면 측면 누구말이 맞아 저거 온다고 정면와 달리는거 맞는데 적툴리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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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앞에 조심해요 앞에 몰려와요 무빙 하겠 되잖아요 무빙 의미없는 무빙 지각생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총 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심해야 돼요 갔다가 다 머살당할 수 있어서 너 탄창판 뒤쪽 위 컨트롤룸에 있거든요 조심해요 하이리님 거기 애들 또 있을수도 있어요 무장한 애들 가다 안다치네 누르지 마요 누르지 말고 초발부터 먹어요 바로 누르네 죽여버려야 돼 진짜 카고 리프트 빨리 가요 중앙에 카고 리프트로 총알 바로 먹었고 바로 튀어요 그냥 지금 왜냐면 저 카고 리프트가 4분 20초에 올라가거든요 아니 아니지 4분이야 지금 4분이 15초인데 너 저 시간 아니에요 카고 20초 남았다 20초 24 애들 몰려오거든요 조심해요 내꺼리요 내려와야 되는거죠? 네 내려와가지고 카고 리프트 타야돼요 장갑자 장갑자 쓸려있는 리프트에 2 3분 59초 10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10초에요 지금 10 9 8 7 6 9 아 냅둬요 버리면 돼 3 2 1 아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 3 3 2 2 3 4 4 3 4 5 5 5 6 6 6